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5월 중순입니다 6월 평가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이번 시간에는 6월 평가원 뿐만 아니라 9월 이후 수능까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완전 사기죠 불가능해요 왜냐 수험생활의 본질은 결국 모 아니면 도인가요 OX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꿈꾸고 있는 대학이라든가 전공이 있어 결국 입시는 다 결국 마지막은 그래서 너 어느 대학 갔어 그래서 너 과가 뭐야 다 이걸로 퀴결되는 거야 너 수능 몇 점인데 그치? 이걸로 퀴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압박감 그 결과가 결국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치?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결과가 어떤 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고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치? 힘들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삶이란 단순한 거니까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이란 사실은 결과다 특히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맞아 이걸로 우리가 이걸 향해서 달리는 거고 이걸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면 좋을까?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치?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는 것인가? 그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이거 B와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다 그치? C 유명한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B는 birth죠 birth 태어난다 D는 death 죽는다 그럼 인생은 이 B와 D 사이에 A, B, C, D, E, F, G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C인데 이 C가 말하는 게 뭐예요? C가? 그렇죠? Choice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의 삶의 과정이고 올해 여러분들 수험생활의 과정이죠 여러분들 오늘, 오늘 네가 가장 먼저 했던 C는 뭘까? 오늘 가장 먼저 했던 C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아 일어날까? 5분만 더 5분만 더 아씨 아침 포기 자 5분만 더 아씨 머리 안 까만 놓고 대충 물 묻히고 모자 쏘고 가지 뭐 5분만 더 이게 아마 첫 번째 초이스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후로도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기까지 여러분들 또 많은 어떤 초이스 나아가 이번 주, 이번 달 수험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수많은 어떤 C 그죠? 이 C들의 조합이 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다시 오늘 참 수험생활이라는 냉혹한 모든 걸 결과로 평가 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과정을 즐겁고 신나게 해 볼 수 없을까 그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봐봐 이 초이스가 이 초이스가 이것도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마시멜로 실험 아세요?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960년에 미국 스탬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죠 어린이 꼬맹이들 갖다 놓고 마시멜로우를 주고 자 네가 어? 몇 분을 참을 수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애를 지켜보는 거야 얼마나 그 꼬맹이들 그치? 먹고 싶겠어 그치? 네 지켜봤더니 결국 두 분이 온 거야 못 참고 그냥 먹어버려 어떤 애들은 꿋꿋이 참는 거지 그 두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을 해봤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때요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죠 못 참았던 아이들 끝까지 참아서 하나를 더 받았던 친구들 그치?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선택 그치? 그런 것이 모여서 네 인생을 이루고 이런 하나 작은 선택에서 맞자면 너의 인생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막 그런 속담도 있잖아 될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치? 단순히 올해 1년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수험생활이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다시 결과로 궁극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올해 네가 수능 몇 점이고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가고 그치? 우리의 어떤 목표 과정이라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서 몇 점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막 맞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험생활이야 근데 맞아 그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있잖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멋진 선택을 했는가 그치? 내가 얼마나 즐겁게 어? 하루하루 내 삶에 진짜 충실한 그런 선택들을 해왔는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 하나의 마시멜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 너에게 수많은 마시멜로우들이 있을 거야 하루에 대표적인 게 딱 생긴 것도 그런데 스마트폰 여러분들 인생에 스마트폰 아 더 설명 안 해도 알 거야 그죠? 이거 그러니까 네가 갑자기 뭐 선생님이 어떤 일로 수업을 좀 빨리 끝내주셨다든지 네가 뭐 좀 하다 보니까 평소에 생기지 않았던 한 30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그때 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그죠? 그때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다시 너의 어떤 인생을 결정한 하나의 과정들인 거지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봐봐 뭔가를 하기 전에 좋은 게 있고 하고 나서 좋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를 네가 그걸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좋은 게 있고 그걸 하고 나서 좋은 게 있거든 하기 전에 좋은 것들은 막 이런 거지 여러분들 봐 생각해 게임한다 특히 남학생들 엄마 몰래 PC방 가서 게임한다거나 밤에 안 자고 막 뭐 그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보고 그지? 막 내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 돼 버리고 그래 그지? 그럼 어떻게 그런 거 하고 나면 막 가슴이 뿌듯하고 막 벅차고 아 나 오늘 하루 진짜 멋지게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되게 씁쓸하고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사람은 다 양심이 있거든 양심이 그지?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의 정도는 최소한의 판단이 되는 거거든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치 이거 근데 봐봐 제일 좋은 예시가 하고 나서 좋은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막 운동하면 진짜 그 하루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딱 운동하고 나서 땀나고 그러면 너무 개운하고 뿌듯하고 막 그래 몸도 가벼워지고 공부도 있잖아 니가 막 예를 들어서 니가 스카나 이런 데 가서 가습하는데 막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양 개입회도 짜놨는데 좀 하다가 아씨 몰라 그냥 잘 못하자고 또 몰래 또 옆에다가 핸드폰 태블릿에다가 또 뭐 영상이므로 갤략 갤략 그렇게 해가지고 어형무형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해서 딱 공부 끝나고 나와봐 막 가슴이 뿌듯하고 좋아 힘들어도 딱 오늘 목표 딱 집중해서 자꾸 아마 여러분들 올해 어떤 어떤 수험생활에도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멋진 날이 있어 나 진짜 오늘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많이 했다 뭐 잘했다 점수가 몇 점이다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오늘 뭔가 너무 뿌듯하게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 막 그런 날도 있거든 그런 날은 그냥 이렇게 공부 끝내고 스카나 독서실 학교 학원 끝나고 그냥 이렇게 타박타박 그냥 걸어내려오다가 바람만 이렇게 샥 불어도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 삶이 어떤 하나의 만족감으로 충만하는 순간이 오거든 그치 그게 씨야 씨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든 겁니다 하기 전에 좋은 하고 나서 그런 씨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인생의 모든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네가 어떤 꿈꾸는 올해의 수험생활에서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도움이 안 되는가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이 되거든 근데 우리 앞에 수많은 마시멜로우 앞에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죠 물론 김상운도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은 뭔가 단점과 약점을 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아침마다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해야지 저도 아침에 딱 눈뜨면 아 5분만 더 5분만 더 그래 내일부터 하자 또 다음날 또 5분만 더 5분만 더 모레부터 하자 나도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야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 하지만 자 오늘 아까 포인트가 보였다고 결과보다 과정의 어떤 삶을 살아보자 그런 어떤 수많은 시의 조합을 오늘은 네가 스스로에게 그런 어떤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일의 너의 삶은 그런 게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결과 자체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달라지는 너의 모습 아 내가 어제보다는 나아졌구나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지?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이것도 여러분 아주 되게 유명한 말이죠 명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그렇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그렇지? 이 수험생활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 공부를 왜 해? 뭐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고3은 뭐 대학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뭐 억지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 그렇지? 어? 뭔가 네가 꿈꾸는 거 네가 가고 싶은 대학 네가 가서 공부하고 싶은 어떤 전공과 그렇지? 네가 가고자 하는 어떤 곳 인생의 목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그럼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키워드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인생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고 싶은 거야 그게 어찌 보면 올해의 우리 1년의 수험생활의 목표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그걸 목표로 삼아 그냥 간지 나잖아 폼나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다시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너의 오늘 하루의 이 씨의 조합이 어제와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너의 인생에 어떤 편안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지 나타난다면 더 나빠질 수는 있어 그렇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거는 정신벽 초기 증세다 와인슈타니 딱 웃고 있네요 이거? 비웃고 있는 모양이야 이거 우리 나약하고 인간은 그죠? 뭔가 단점투성의 그런 연약한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우리가 느낀 어떤 만족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만족감 어떤 그런 씨의 조합이 자꾸 염두에 삶에 충실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어떤 삶의 과정이라는 게 그니까 막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엄마가 야 너 진짜 잘하려고 했구나 막 선생님이 하고 친구들이 막 막 우쭈쭈 뭐 그런 것도 의미 있죠 당연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근데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있잖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 너무 식상한 멘트지만 그게 우리 삶에 힘을 주는 거라고 그렇지? 저는 이제 국어 문학 선생님이니까 아니 문학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우리 수험생활의 의미 문학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 문학의 성장소설 있잖아요 성장소설 그렇지? 성장소설의 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그런 시련,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을 한다요 올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이 시련, 역경, 고난이잖아 그렇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 여러분들 올해 수험생활은 너는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어른으로 수험생활을 끝내는 거야 소년, 소녀로 시작을 해서 어른으로 끝내는 거라고 막 이 어른이 무슨 꼰대 막 라떼는 막 이런 어른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라 표준국어 대사전 정의를 활용해보여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야 어린이는 생각에 모자라거나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 우리 어린이들 하는 거 아 왜 인생을 저렇게 사야지 야 왜 아이고 그냥 애야 거기서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애를 대하는 태도잖아 그렇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어른이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 되느냐 그냥 몸만 어른이 되느냐 이런 거야 그럼 진짜 어른은 다 자라서 네 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책임진다는 게 막 무슨 뭐 네가 혼자 빨래도 하고 밥도 해먹고 돈도 벌어서 생길 책임자라 물론 이후에는 그런 삶도 펼쳐지겠지만 올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목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시의 조합들 어떤 이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아주 짧은 짧은 순간의 선택들 의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성된다는 거지 그 하나의 과정과정을 즐겨보자 그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만족감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 자신감 우리가 진짜 그 멋진 사람들을 보면 다 뭘 걸치고 두르고 뭐 차를 뭐 몰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멋진 포인트지만 진짜 우리가 그 멋진 사람들 보면 자신감이 있어 막 당당하고 떳떳하고 근데 이 자신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표준국어 대단전형인데 네가 있잖아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 돼 누구를 너를 믿을 수 있어야 돼 너를 믿을 수 있으려면 야 네가 뭐 진짜 이거 우리 세상 사람 다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고? 너 스스로는 못 속여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제일 무서운 평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이번 한 달은 어땠어요? 그죠? 괜찮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단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존재니까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아 이 김상욱이나 얘는 아 믿어도 되겠네 오 참에 믿음직하구나 책임감이 있네 그랬을 때 너 스스로도 행복하고 너에 대한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야 그니? 그런 게 아니니까 네가 봤을 때도 와 이 김상욱이 쓰레기 같은 놈이 와 이 새끼 요구 믿고 어떻게 인생이 저래갖고 사냐 이래버리면 그냥 네 인생이 쉽게 말하면 나가리야 나가리 이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수험생활을 떠난 일이라고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처음 멘트 보라고 결과보다 과정이다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올해 수험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거죠 그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병원의 달콤한 인생이에요 영화 줄거리 곡 제가 이런 걸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영웅 소설입니다 영웅 스토리야 근데 저는 이거 이걸 너무 좋아해 영화 수능 끝나고 반 또 갑자기 오늘 찾아보고 안 돼 돌이킬 수 없다면 끝까지 폼라이 간다 여기에다 또 무슨 밑줄 치고 엄청 그렇지 돌이킬 수 없다면 너 수험생활 뭐 그만둘 거야? 오늘 포기? 끝까지 폼나게 가보자 끝까지 폼나게 가보자 결과가 폼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다 그 결과를 지금 막 보고 싶어서 막 초조해하고 안달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마 그런 시간에 그냥 오늘 하의 어떤 지금의 선택지 그지? 이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뭐 할까? 그지? 뭐가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뭐가 내 스스로에게 즐거운 일인가? 그지? 결과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지? 어찌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 그지? 네가 올해 전국수석을 할지 어?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지? 다만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충실하게 그지? 즐겁게 살아가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달콤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수험생활도 그죠? 너무 힘든 거지만 어떤 그런 고통의 연속이지만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고 그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인생에서의 멋진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즐겁게 스스로에게 떳떳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